또 또 타이! 아침부터 운동장 튀게 생겼네 잠깐만 아니, 너는 어쩌라고? 나 운동선수였잖아 원래 교복 잘 안 입고 다녔어서 안 걸려 넥타이 봐라 너 옷 안 빨고 다녀? 이놈은 새끼들 가지고 그냥 어? 이놈은... 야, 류선재 너 이제 운동구 아냐, 인마 교복 똑바로 입고 다녀, 알았어? 네 쌤, 안녕하세요 넌 뭐니? 아... 아, 웬일이세요? 맨날 담너머 다니면서 빠져나가던 쥐새끼들이 저기, 자수하는 건데요 그 정상 참작 해주실 거죠? 어, 당근이죠 하하하, 이리 커 안녕 아는 척도 안 하네 아는 척 할 사인가? 그럼 내 여친이랑은 무슨 사이인데 네가 대신 벌을 받냐? 맞다 너, 소리 앞집 살았던가? 뭐가 궁금한데? 궁금한 거? 수영 선수들은 헤엄치는 게 더 빨라 달리는 게 더 빨라? 하... 거북이들은 바다에선 빠른데 육지에선 느려 터졌잖아 아, 너도 그래? 담배 타오라 아, 잘생기고, 옷도 잘 입고 입기 많게 생겼더만? 잘생기기... 안 돼 보지 마 선재야 보지 마 아, 대... 구경 잘했냐? 아! 아! 아, 대!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사실까? 어? 맨날 운동복만 입는 놈이? 차원 형아, 이리 와봐봐 대꾸하지 말고 운동 마시지 말고 마음에 듬뿍 나올 때까지 직진만 해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그 마음을 숨겨 안 그러면 된통 바가지 쓴다 뭐 보러 왔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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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주세요 야, 너 내 말 뭐 들었냐? 이거 위아래 폴로? 이야, 화끈하구만 형이 특별히 일칠인데 위로 해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, 이리 와봐 야, 이리 와봐 야, 진재야 요즘 돌아보고 온다? 어 내가 봤을 때는 짱 네 옷이다 어? 어? 선재야! 너도 공연 보러 왔어? 어 누가 보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 하 안녕 난 소리 친구 이현주 현주? 저거 저거 잘생긴 사람만 보면 혀 짧아지는 건 옛날에도 똑같았구만 그래 어, 잠깐 이거 마셔 너 단 거 안 좋아하잖아 고마워 근데 백인혁은? 같이 온 거 아니야? 옷 사느라 정신 없을걸? 맞다 내 선물은 잘 받았지? 구경 잘했냐? 선물? 팬서비스 차 얘가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고 그 선물 거절했는데 확인 안 했나 보다 어? 어, 묻었다 어디 커플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너는 여자친구 있어? 아니 그렇구나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? 뭐지? 뭐지? 투명 에, 닦아기 싫구나 그래 야, 근데 인형이랑 동섭이는 왜 안 와? 그니까 애들아, 어우 씨 야, 큰일 났어 네 옷이 더 큰일이야 이거 무슨 패션이지? 너 개콘 나가냐? 아니, 그게 아니라 야, 동섭이 못 온대 뭐? 아이씨, 마마보이 자식 고3이 무슨 공연이냐고 엄마한테 붙잡혀서 못 나온대 어쩌냐? 아이씨, 미치겠네, 진짜 어떡하지? 어? 야, 내가 올라가서 부를까? 무대에서 망신당할 일이냐? 그냥 보컬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해 아이씨... 어, 야, 야, 잠깐, 잠깐, 잠깐 어, 여보세요? 야, 너 어디야? 블랙 테트라의 아주 열정 넘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 열기에 이어 다음 무대를 만나볼 텐데 자, 다음 아, 이 저거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? 이클립스입니다! 쟤 뭐야? 류 선지 아냐? 류 선지 아냐? 류 선지 아냐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상품으로 주더라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다른 사람 위하지도 마.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사귀고 참고 그러다 여기저기서 마음 긁히고 또 참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혼자 끙끙 앓다가 다 놔버릴 거잖아, 너.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. 대체 무슨 소린데? 이거 하나 준 게 뭐라고 이러냐? 난 네가 너밖에 모르는 애였으면 좋겠어.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네 자신이 더 행복해질까, 더 잘 살까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. 내 생각만 하라고 그래 볼까? 응. 됐다. 내가 괜한 짓 했네. 이건 버리던지 너 알아서 해. 이거 내 보물 1호인데? 도시장이네. 뭐야. 이게 아직도. 말도 안 해. 아,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. 재밌다. 재밌어, 그래. 아, 어떻게 지우는 거야. 성함이 길어였어? 아 천재야. 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? 너 헤어질래?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? 좋아해.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. 내가 너 좋아한다니.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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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?